아 이게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컴퓨터 사양? 나 잘 모르는데 RTX 4090 참고로! 롤이랑 핫스스톤 할 거임! 윙~~ 어? 나이스! 나이스! 아아 나가야지 우리가 돌깍기죠 너무한거 아니야? 아리가 저렇게 열심히 들어올라고 하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엏 하하하하 아 미안하다 아 네 배그를 하는데 도원 선생님이 없으니까 좀 쓸쓸하다 현실 배그 중이에요? 어 싸먹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씨 마이크 커버렸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4번님 어디 가실래요? 부트캠프다죠 자 죽어봅시다 남자는 그냥 삼창이야 임마 남자들끼리 모이면 자 삼창 갑시다 삼창에 마이넬입니다 엄마 이거 안 나 왜 이렇게 느려? 아니 벌써 다 폈는데요? 님도 이거 빼셔야 될 듯? 가면은 그냥 개 죽으니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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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내가 모르는 낙화산 그게 있나봐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게 초보라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여기 안내렸어요 여기서 파단이 오히려 좀 안돼 오히려 좋대 저 못 참겠습니다 갈게요 저 빨리 붙을게요 자 여기 이 산에 딱 올라오면은 이 녀석들이 교전하면서 각을 마구마구 주게 되있거든요 이 삼창이란 구조가 이 메커니즘이 자 일단 한명 발견했습니다 자 일단 이 바위까지 오면 다 한거야 뭐야 한 팀이 삼창을 빠르게 닦았나본데 삼창에 세 팀정도 나이스 뭐야씨 뭐 불사신이야? 몇대를 맞아야 죽는거야 확인 발견 발견 헤드샷 헤드샷 설거지 좋습니다 어? 제 몇점 있는 분 있어요? 개 추잡한 방법을 쓰네 너 딱대방 저기 창고에서 하나 본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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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운 핑크머리 다운 핑크머리 다운 뭐야 저거 둘 다운 둘 다운 가자 러쉬 고고고고고고고 히 화명 남은거 같은데 이거거 elk 어! 속포 속포 사내 사내 화면 발견 334 방이야 나는 핑치는 줄 몰라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창고에 들어왔다고 창고에? 들어왔어 들어왔어 여기여기여기 핑치면 돼 이건 다이다이 깨야된다 자식 어? 4번이 여기 안에 좀 도와주세요 어? 아이씨 뭐야 아니 우리팀인 줄 알았어 아니 아 까비 아 까비요 어 에란겔 드디어 나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확인 이러고 있네 안되겠다 너네는 감옥 드가자 아니 왜 이렇게 많아 깜빵에 뭐가 이렇게 많아 어? 이거는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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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저는 이거는 이거는 튀어야 돼 진짜로 인정해야 돼 빠른 인정 없던데 도와러 다시 올게 10분만 10분만 기다려줘요 네 오 마이갓 바이크 소리가 나는데 오 마이갓 바이크 소리가 나는데 헤잉 아 이거 전체를 어떻게함 네 아뇨아뇨아뇨 1번님 좀만 좀만 기다려줘요 10분만 네 오 마이갓 날 발견했는데 저도 도망가고 있어요 응? 뭐야? 언니 야야 다시와 다시 야 다시 다시 다시와 다시 다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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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나야 미친 심리전 어? 아니 어디 왜이래 아니 왜이래 아니 어디 데려가는거야 어어? 뭐 아 레전드 아 레전드 아니 너도? 아니 이거 친구네 왜이래 아 레전드네 진짜 어? 어? 본인 안되겠는데? 어어? 어어? 본인 여기 가야될 아니 니 방 왼쪽봐봐 왼쪽 오오 마이 갓 아니 미친거 아니야 진짜 이거 너무한다 이거는 아니 좀 심한데 이거는 하하 이거는 시발 저녁한 새끼들도 보고 똑같은 말할 듯 됐다 그래 나 본거 같은데 아 아 아니 내 뒤에도 있었어 아니 레전드 아 까비 아 아 아 까비 이거 보면은 내가 잘맞아 총알을 이거 옥상에 이거 아 S12K라니 어? 일로와 아 홀피어 뭔데 이거 이럴부터 구데이 같은데 제발 제발 어 다음 내 S12K 잘나왔는데 어디야 꺼주러 왔어 일단 두명 잡았어 잠깐만 내 쪽 발소리 우리팀인가? 나 나 있긴 해 나 아닐수도 있어 근데 나 2층에 있거든 어 깜짝이야 어 자 잡은거 같은데 깜짝이야 알았어 162밀리초에 사나이 162이 아니에요 158이에요 밑에서 막 소리난다 뭐야 이건 어디서 쏜거야 방금 아무튼 저 건물이 많아 아 어 어 잠깐 도와줘 아 왜 안 죽어 아 아니 왜 못 죽였지 이걸 와 괜찮아 괜찮아 봉신인가? 아니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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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불안했어 어 아 아 요기있네 아 뭐야 이거 어어 어디간거야 이거 야 잠깐만 납치당했는데 납치당했다고? 어? 아 저격같은데? 아니 들고 뛰는데 그러면 저격이야 그러면 저격이야 야 어디간거야 이거 가줄까? 내가 산에 산에 지금 혹시 보인? 산에? 산이야? 산에 있어? 산에 궁맞아 어 산으로 산으로 가고있어 지금 안돼 안돼 내려놔 우리꺼야 아니 잠깐만 아니 그냥가면 어떻게 임마 아 스카노야? 랄라 어딨어? 나 무슨 차 차집에 있을건데 근데 그 초록도 데려가야되지 않아? 초록이 시체 어딨지? 얘네도 안나갔는데? 안 돼 안 돼 초록이 시체 어딨어요 초록이는 안돼 초록이는 안돼 이미 늦었어 한 명만 골라 저기 산에 살아있다 날로 시체를 찾어 발소리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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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미 족됐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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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지 잠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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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고 어디냐면은 130방향이거든? 보이지? 어딘지 봤어 어 보여 보여 돈다 지금 계속 안 맞을거 같은데? 슬탄 어! 어! 아! 쟤 누마 쏴준다! 쟤 죽었어 진짜 레전드다 아니 귀어서 왔네 또 여기를 물지 일단 찾아야되지 않아? 랄노의 블루칩을 어 랄노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 그냥 어 여기 있다 아닌거 같은데 아 여기도 있다 여기도 이거 아닐까? 여기 트렁크 여는 법 있다며 어떻게 열어? 기억을 잘 더듬어 봐 이 차 아니야? 랄루님? 이거 아니면 아닌데 이거 여기 없는데? 여기 랄루 시체가 없는데? 뭐야 이거는? 아니 뭐 이거는 이거는 너무 이지게 훼손 심하면 안되겠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이 됐어 나는 아 물이 망했는데 위치 근데? 가면 가면 갈만해 오케이? 왼쪽으로 가면 갈만해 근데 물집 공기압에 문제가 있는데 1번이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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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지독하네 이건 말이 안되는데? 독하다 독해 진짜 미치게 야 이건 너무 독 야 이건 진짜 독적이다 이거는 걸릴수가 있구나 어 아 뭐야 납치야? 아니 아니 근데 실프님 잘해 이 사람 좀 해물이긴 한데 아 실프님이요? 있긴 해야돼 왜냐면 우리 너무 저격이 심해서 진행이 안돼 약간 MC 느낌으로 도와주시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셀파 셀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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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니 프리모스크 이 비행기는 프리모스크 가는 비행긴데 그냥 오케이 루트가 응 와 없어 레전드야 뭐야 한명 오는데 왼쪽이야 잠깐만 한명 더 있다 저격이다 저격 나 핑 찍어놨어 내리는족 어 오케이 아니 오히려 좌우 어 쉬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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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디야 아 아 근데 어디야 비밀 열쇠 지하창고 열쇠 찾았어 핵 핵이다 핵이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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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팀 한명이 더 왔나보네 나는 안되겠다 이거 너무 멀어가지고 못살듯 나 그냥 근데 수납 맞은거랑 안전하긴 하거든 뛰어볼래 랄쌤? 날씨는 없는데 날씨는 없는데 아 식어간다 달릴거면 지금 해야돼 난 주위에 발소리 없거든 왔어 왔는데 될라나 이게 나이스 어 됐다 2층에 있어 거기 사람 있는데 없는데 뭐야 이 집 아 저집에 있네 이 집에 사람 있어 아 그 집이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잠깐만 저거 가능?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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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나 죽었어 거기서 제일 잡아 일단 얘네 친구 한명 잡아놨음 1범핑 하나 일단 보면 심프님 쪽으로 붙을까? 이동도 해야되니까 일단 합치자 제가 살리고 올테니까 최대한 나오고 있어보세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여기? 아니 배탈래? 아니 아니 저거 타면은 우리 타죽음 아 그정도에요? 엄청 엄청 느려요 엄청 늦게 와 포트를 타고 이렇게 가는거 이렇게 이렇게 다리 건너거나 아니면 포트 타고 가거나 둘 중 하나에 포트 타자 포트를 그러면은 저기 어 뒤에 있네 여기만 안전하게 탈면 나도 지금 뒤로 탈수 있는데 고고싱 고고 지우는 고고 지우는 잠깐만 이거 맞아요? 여기서 위에 도로쪽 어 오케이 아 잠깐만 타소리난다 맞네 이거 우리가 그쪽으로 갈게 이거 이거 도로 탈거에요? 여기로 가야되 여기로 가야되 어 너랑 비교살이 나와 물리집 함 더 되나 우선송신기 있나 있으면 살릴수 난 없음 난 없음 멀쩡 근데 얘네 위치 어디였어? 그 언더 쪽이었거든 그니까 내 시체 기준은 오른쪽 그 그 가담 만날거야 여기서 한 이쯤? 이쯤? 어 내 쪽 발소리 내 발소리 아니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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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온 잠만 차 차 차 아 집에 쏘네 나이스 나이스 죽어 어디야? 발전기 소린데? 치간 안되겠다 아이고 내 쪽 차 소리 나는데? 여기서 들린거 같은데 맞나 님들? 님 셰프님 그 뒤에 저기 뭐야 발전기 송신탑 쪽 차소리난거 같은데?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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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플이 잘 안돼가지고 어 노랑핀 쪽에 살아 운전장 차 차 한대 있네 네 저기 오른쪽 위에 있어요 한 명이 없긴 한데 앞에 3층 앞에 앞에 차 불 나는거 보니깐 있네 있네 아 있다 있다 아 소리가 와 이거 먹을 자리가 없네 사람이 너무 많이 사려 있어 여기 있던 친구 그냥 박아서 해야될 듯 한 명이었던거 같은데 바로 앞 이 차를 엄폐물로 쓰고 여드랍 다시 하나 챙겨와볼까 참 맛있겠다 그게 아니야 베이팅한거에요 베이팅 1번 1번 돌 1번 돌 오오 레전드 상황 발생 그 오른쪽 1번핑 오른쪽 위에서 아 확인 확인 레전드 상황 발생 이게 안맞네 이게 안맞네 오오오 한대 이 바이 뒤에 사라지? 사라졌어 어떻게 안죽어 죽었다 오오 저기 난리 났다 저기 오오오 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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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나이스 어 저희 자리 좋아요 이번에 1등 할수도 그러니까 자리 너무 좋다 안돼 안돼 근데 4명이 살아있어야 좋긴 한데 뭐 어쩌겠어 그냥 그냥 다행이다 그래도 이 집에 사람 있어요? 얘도 나 봤어요 근데? 저희 기절하면 안돼요? 서로 멀어가지고 기절하면 그때 푸시 바뀔거임 얘네 차 없나본데? 1번? 1번 애들 나와야 되고 4번 애들 나와야 된다 그거 차 끌고 제 쪽으로 당기실래요? 왼쪽 라인 없는거 같은데? 오케이 저 UAZ 개명에 지금 가는거? 확인 지금 1번이죠 사람? 오우! 시계 하났네 왜 안 죽어? 터뜨려버려 그냥 싸우러 봐. 자 되는게 싸우러기 해. 해 이거 다른가 조심해 쿠페 우리쪽 박는다 이거 왼쪽 아래 땡겨주실? 나 이거 나도 박았어 안돼 안돼 이건 아니야 두명 하나 기절 라스트에요 도대체 저희 둘이 좋았습니다 아..좋습니다 90파가 아니네 50 50이네 50, 50? 아, 40, 40? 10, 10 원이 한 번은 따라주네 우리가 운이 없어 잠깐, 잠깐 파카를 누가 살렸지? 누가 정보를 땄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